비엔비는 끝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가장 먼저 첫 새벽을 맞이합니다 무수율도 높아서 해마다 수천억 원어치의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폭 8미터 깊이 3미터의 땅 꺼짐도 생겼습니다 기관실 외판이 부식되는 등 승객 안전의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망치로 콘크리트를 툭툭 쳤더니 조각이 우수수 떨어지고 상부균열과 이음새 파손 등으로 인한 누수가 지적됐습니다 강력한 규모 5.8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쳤다 금속과 철에 둘러싸인 현대 환경 조금씩 소리없이 퍼지는 부식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붉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 달리 초기 대응만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갈라집니다 부식 발생을 막기 위한 방식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 사고와 인명피해 구조물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부식 방지 도료 작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B&B 세라코트의 힘찬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만드는 2% B&B 세라코트 최근 5년간 상수관 노후 탓에 3조 4천억 원이 땅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노후된 상수도관의 누수로 한 해 6억 5천여만 톤의 수돗물이 땅속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혈세 7천여억 원 2016년 현재 손실액은 더욱 커져 1조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누수로 인한 2차 사고인 집안 침하 즉 싱크홀의 원인이 됩니다 부식된 상수도관은 언제 어디서 큰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유류탱크 부식으로 지하수가 혼입돼 추락한 공군 전투기 1979년 완공 이후 불과 15년 만에 붕괴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송수대교 붕괴 사고 용족부의 부식이 원인이 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또한 빠른 노후와 보수가 어려운 부두, 선박, 등대, 시초선 등 해양시설들은 지속적인 염소 환경과 해양생물 따개비로 인해 부식 속도가 빨라 주기별 유지 보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부식을 막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초기 부조물 건설 시 부식의 발생을 막는 세라코트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총 건설비가 237억 원인 한강교량의 경우 10년 후 보수비는 235억 원 또 하나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30년간의 보수비는 자그마치 705억 원 하지만 처음부터 부식 방지를 위해 세라믹 코팅을 한다면 30년간 보수가 불필요해 총비용은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으로 유지 보수 예산은 항상 부족하거나 제외되어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내 총생산의 5%에 달하고 이 또한 매년 늘어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식 방지 비용은 총 건설 비용 대비 2에서 3%에 불과해 초기 건설 시 품질이 뛰어난 세라코트 세라믹 도료를 선택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기질 도료 세라코트는 BNB에서 최초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낸 세계 최고 품질의 세라믹 도료입니다 1990년대 국산 신기술 KT 인증을 시작으로 도로교 표준시방서 강교량 유지관리 매뉴얼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KS 규격 제정 건설 신기술 인증 등으로 입증되어 꿈의 도료라 불리며 지금도 국내외 산업 전반에 걸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대 성능비 또한 우수해 영국과 독일 제품의 절반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부착력은 2배에 달하고 코팅 수중 작업까지도 가능하여 보수 방식 작업을 위해 탄생한 도료입니다 특히 세라코텔은 경화 후에도 비스페놀 A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아 상수도 시설에도 최적인 실환경적 도장제입니다 또한 타사 제품과는 달리 부식과 강도에 취약한 용접부를 보강한 후에 방식 처리하는 신공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코팅제입니다 이후 10년간 국내 산업계 적용 시험 시공을 마쳤고 염수 분무 시험과 퀘스 시험에서 외부 부식인자의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해 방수, 방식성이 탁월해 46년을 견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영국 로이드 뇌충격 인증 시험에서 7톤 해머로 80위의 충격에도 균열, 벗겨짐, 깨짐이 없어 세라미균 약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재료시험협회 염수 분무 시험에서는 6천 시간을 통과하여 69.4년을 견딜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세라코트의 독보적인 품질과 높은 활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유일한 수준 작업이 가능한 보수제는 BNB의 최고의 기술력 중 하나입니다 강한 부착력과 왕성한 번식력으로 해양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따개비의 습성을 심층적으로 연구 후 반영하여 어폐류 부착과 부식 방지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타사 세라믹 도료는 파도와 해류 등으로 방수 시공이 불가능하였으나 BNB의 냉간 금속 보수제는 시공 부위에 바르면 되어 부식성이 높은 해양구조물 유지 보수에도 최적의 방식제입니다 미국 중방식 도장협회장 카발로 박사는 인천대교 시공현장 시설로 세라코트의 내구성과 부식 방지 능력을 직접 확인해 세계 방식제품업계 최고라 평가하고 사용추천서와 전문의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사회용 장군을 BNB 중국과 아시아의 마케팅 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2015년 서울시 교량보수공법 심의 결과 여러 업체 중 BNB가 최종 합격 판정을 받아 적용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에 의무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세라코트의 우수성이 점점 알려지면서 선박 저반시설, 상수도관, 가스관을 비롯해 콘크리트 구조물 내외부 복구, 수중 코팅 및 용족도 성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수많은 나라의 가스관, 상수도, 유전, 도로, 터널, 교량, 선박, 등대, 발전소 등의 적용시공대역 BNB만의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선도하는 기업 BNB는 1982년 설립된 국내 최초 부식 방지용 세라믹 보스테와 코팅제 개발 생산업체이며 단연간의 경험으로 부식 방지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BNB 부설방식연구소와 중국 국방과학위원회 합작공장 설립 일본 해상자위대 납품을 비롯해 전세계 21개국 수출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합작법인 설립 대통령 표창 수상 국방부 군수품목록 등재 유럽 나토군 생산자 부호 획득 한국 남동발전 중액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 대교 등 국내외 교량 시공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정수장 등 시공 해군기지를 포함한 다수의 해양시설 시공 삼성중공업을 포함 산업설비 시공 한국전력 해수배관 외 발전설비 등 시공 중국해양석유공사와 상수도 간 보수허가권 취득 미국 석유시출회사인 쉐브론사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일본 기린맥주, 쿠웨이트 발전소 등 20여개국에 걸친 우수한 공사 실적을 보유한 회사는 오직 B&B뿐입니다 국내 부식방지 대명사로 35년간 외길만을 걸어온 B&B 최고의 기술력과 수많은 시공실적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부식방지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가파른 경제고속성장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건물 붕괴와 다리가 끊어지고 가스,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안전의식 부재로 수많은 사건과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식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끔찍한 사고의 반복으로 더 커져가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적인 품질을 이루어낸 B&B의 세라코트가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 안전의 중요성을 원칙으로 만들어진 세라코트는 부식을 막기 위한 최고의 대안입니다 부식은 예방정비가 최고의 대비책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든든한 이름 B&B 세라코트 국민의 행복도, 국가의 안이도 부식을 막지 못하면 지킬 수 없기에 B&B는 인류의 안전한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